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부킨 홍콩야자 치커리 상추 칼란디바 이건 내 조카가 사온거 작년 어버이날 사온거에요 금송화 이건 내가 씨를 뿌린거구요 이건 하노인복지관에서 지난 어버이날 준거에요 지난 어버이날 선물 5월달에 5월달에 받은 선물입니다 5월 6월 7월 두달 됐네요 지금 다시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새로 또 피는거에요 꽃이 지고 피고 다시 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광명시청에서 준거에요 이거는 블루베리 이건 내가 씨 심은거에요 감나무 이거는 잘라서 심은거에요 홍콩야자 고추 이거는 사다 심었습니다 모종을 사다 심은거에요 그래도 몇개씩은 달렸네요 몇개씩은 열렸습니다 나 먹을만큼 하하하 여기 꽃이 안폈습니다 나중에 필거에요 칼란디바 여기 폈습니다 하얀꽃이 폈습니다 칼란디바 이거는 내 조카가 작년에 사온거 한글자막 상상